사경은 목에 뻣뻣함, 통증을 발생시키고 머리를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다. 저절로 사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잘못된 자세, 갑작스러운 움직임, 과도한 운동은 목에 뻣뻣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경 토터칼리스는 목 근육의 본이 아닌 구축으로 종종 강렬한 통증과 뻣뻣함을 수반한다. 오늘은 사경을 완화시키는 일련의 치료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항염증제와 진통제는 보통 이 증상의 통증을 억제한다. 마찬가지로 통증 완화에 기여하는 천연 대안도 몇 가지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경을 완화시키는 치료법 원인과 관계없이 사경은 목 부위에 불편한 뻣뻣함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 움직이기 어렵게 된다. 경련, 통증과 다양한 일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통제와 같은 기존의 근육 이완제는 이러한 불편함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정 천연 요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항염증 특성을 가진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1. 오레가노 차오레가노 추출물은 이완과 항염증 특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경 증상을 줄이는 것에 이상적이다. 이 식물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요리 목적이지만, 또한 외부에서 압박 붕대로서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 오레가노 2큰술 40g, 물 1컵 250ml, 준비, 먼저 끓는 물 1컵에 오레가노를 넣는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5-10분 동안 담가둔다. 사용 방법 차가 적절한 온도가 되면 걸러내고, 천 또는 타올을 그 안에 담근다. 그런 다음, 위에, 목 주변의 붕대처럼 감싼다. 5분 동안 두고 휴식을 취한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한다. 2.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사경을 원화시키는 가장 인기 있는 치료법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는 수축된 근육을 원화시키며 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가벼운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 통증을 감소시킨다. 필요한 재료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5방울 코코넛 오일 1큰술 15g 준비 시작을 위해 로즈마리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때까지 섞는다. 사용 방법 오일 혼합물을 얻은 뒤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헌부에 문지른다. 그런 다음 헹구어내지 않고 흡수시킨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에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한다. 3. 사과 식초 사과 식초에 담근 붕대는 사경의 경우 목의 긴장을 줄여준다. 이러한 이점을 뒷받침하기에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경과 다른 근육질환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육법이다. 필요한 재사과 식초 1컵 125ml 뜨거운 물 1컵 125ml 준비 사과 식초를 동일한 양의 뜨거운 물에 희식시킨다. 사용 방법 천 또는 타올을 액체에 담근다.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부위의 붕대처럼 감싸준다. 10분 동안 그대로 두고 휴식을 취한다. 4. 라벤더 에센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에 근육 수축과 부상을 완화시키는 항염증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이는 사경에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필요한 재료 라벤더 에센셜 오일 10방울 아몬드 오일 1큰술 가득 15g 준비 준비하려면 라벤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에 아몬드 오일 1큰술을 섞는다. 사용 방법 일단 재료를 섞고 나면 부드러운 마사지를 통해 환부에 혼합물을 펴 바른다. 그런 다음 약간의 열감이 느껴질 때까지 문지른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5. 아르니카 연고 필요한 재료 아르니카 에센셜 오일 10방울 코코아 버터 1큰술 15g 코코넛 오일 1큰술 15g 준비 재료를 준비되면 각 재료를 내열 용기에 넣고 중탕 냄비에서 녹인다. 그런 다음 모든 재료가 합쳐지도록 잘 섞는다.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면 굳을 때까지 식힌다. 사용 방법 준비가 끝나면 영향을 받은 부위에 바르고 문지른다.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준다. 목이 완전히 이완될 때까지 매일 반복할 것을 기억하자. 결론적으로 목의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사경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시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라. 물론 2에서 3일 뒤에도 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